시작! 땅불 바람, 물 마음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땅불 바람, 물 마음이 하나 되면 나타나네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언뜻인지 나타나서 악당들을 쳐부수네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컨트롤에는 뭐라든지 호출하면 바로바로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상치되기 상치되기 파트타임 비정규직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공예와 싸우는 우리의 영혼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일당은 만원 하루에 토탕, 한탕에 오천원 캡틴 플래닛 밤 10시부터 새벽 10시까지 편의점 알바 시급은 오천원, 하루에 3만원 하루 3시간, 하루 14만원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새벽 10시, 7시, 오후 1시, 2, 3, 2시대기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고객들이 불러내면 바로바로 출동하네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장신 구름킥 서비스 하라는 건 다 해야돼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이 짓을 왜 지금 내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고해와 싸우는 우리의 영혼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이 땅은 마법, 하루에 2탄, 당당이 오천 캡틴 플래닛, 편의점 알바 시간 도는 여 반지가 나를 부르네 근무 시간인데 어떻게 하나 고객이 없어, 사장님도 없어 캡틴 플래닛, 고해와 싸우는 우리의 영혼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먹고 자느라 출동을 못해, 지구는 누가 지켜봐 캡틴 플래닛, 지구를 살리자 자연을 살리자, 캡틴 플래닛, 제발 나도 좀 먹고 살자 정규직 시켜줘, 제대로 일할래 아무도 없음 땅, 땅, 불, 파라, 맹을 막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너 감사합니다